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모토 호텔 뒤에 입니다 여기는 코모토 호텔 뒤에 인데요 주소는 중국 영주동 입니다 코모토 뒤에 호텔 뒤에 담장이 있고요 코모토 호텔 담장입니다 뒤에 공간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이게 코모토 호텔 담장인데요 담장입니다 게시판 찍습니다 제 Deaf 냐 냐 냐 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으로서 코모도 우산중구 영주동 코모도 호텔디 담장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